흑조루의 애가 밝았습니다 흑토끼의 애가 밝았죠 토끼는 아주 빨리 이거 미성년자도 됐겠지 그치 자 미성년자는 이런 방송은 보면 안되는데 자 게르만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자 프리즈 좋겠고 부디니 좋겠고 아나르테스 했었고 루기 안했네 루기 합시다 루기 즐거운 루기 즐거운 루기 당연히 이런 조건들은 없고요 혹시나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나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이제 혹시나 설마 루기족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검색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다하의 그 또 엿먹은 적 있죠 그죠 루기 루기가 제가 699개 게임을 방송을 했는데 699개 699개 그중에 없네요 루기로 합시다 루기 루기 아휴 힘들다 설날인데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세배 돈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얘들이 그거네 얘들이 그 그 그 뭐야 이게 근데 슐레즈엔 여기를 두개 다 갖고 시작을 하네 구토네스랑 전쟁중이고 처음부터 오 나는 슐레즈엔 여기를 두개나 들고 시작하는지도 몰랐거든 다른 친구들이랑은 뭐 다른 친구들이랑은 뭐 예 말할 것도 없이 전쟁 사이가 좋진 않네요 사이 좋은 새끼가 아무도 없네 본인이랑도 안 좋고요 좋은 새끼가 없네요 아나르테스랑은 뭐 당연히 안 좋겠죠 아이스티랑은 아이스티랑은 자 구토네스랑은 근데 처음에 휴전이 가능하네요 처음에 1500원이면은 이게 그 어쨌건 좋은 거지요 좋은 거지요 자 애들 게르만이잖아 그지 게르만 게르만 그죠 게르만 게르만 게르만이니까 고나즈 장병대가 나올거에요 강아지야 왜 지랄팔광을 하고 있니 강아지야 우리 고양이 새끼는 왜 저렇게 개처럼 굴까 얘는 이거 짓고 아니지 얘는 농장을 지읍시다 농장을 짓고요 요렇게 하고 요기다가는 신전 하나 지읍시다 벨츠에는 아니 나 푸드로기스에 푸드로기스에 지키기 어려울까 아니면 벨츠가 지키기 어려울까 벨츠는 지키기 어려울까 아니 뭐 똑같겠죠 자 그냥 이대로 합시다 원래 계획대로 하고 될 때 요거부터 요거부터 이제 연구해주고요 우리 건물중에 그 보다나즈 숲이랑 있어요 여기서 보다나즈 창병대가 나오는데 얘들로 세계전목까지 됩니다 얘를 쭉 갈거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 이거 한다고 그랬죠 자 처음부터 얘들은 칭령을 내릴 수가 있네 아아 그러네 칭령이네 칭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식량 이거를 내릴 수 있네요 그러면 그냥 이걸 짓죠 이걸 짓죠 이걸 짓으면 되겠네 한쪽을 빼앗기지 않는 한은 우리가 칭령으로 식량을 얻을 수가 있네요 아니면 우리가 그 프락치 보내서 식량을 얻을 수도 있죠 뭘 하든 간에 프락치를 적재에 보내가지고 행동을 시키면 그게 이제 바로 식량 빼앗는건데 쿠토네스는 우리는 곧장 그 자 립톤족하고 이제 전쟁이 걸렸구요 잘 꺾어 넘기고 자 요 친구는 아마 부디린 그 뽀이족이요 뽀이족이 분명히 루프르듬 쪽으로 올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그거를 살펴줘요 우리 뿌락치 친구들은 그걸 살피고 저장구덩이가 필요할까 지금 아무튼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넉넉할 때 요거 요거 하나 지워줍니다 회의소 건물 지워주도록 저렇게 해줍시다 설인도 설인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보다나즈의 숲 짓고 그리고 요 프락치 친구들은 루프르듬 루프르듬하고 카스토기스 사이에 요렇게 배치해주고 자 할거 없구요 터넘깁니다 슐레지엔 속조를 처음부터 갖고 있는게 참 좋네요 참 괜찮아 쟤들은 발견되든 발견 안되든 상관없구요 포위족은 스웹이랑 전쟁중이죠 그죠 전쟁중이고 얘들은 두턴 남았고 가지 터넘기고 강아지 울면 많이 시끄럽다 강아지야 왜그래 여기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나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요게 아니고 요거를 직접 요까지 하죠 요까지 터넘기 자 구토네스랑은 불가침정했구요 일반적으로는 보이족이 그 보이족이 저 누굽니까 쇠미를 먹어버립니다 쇠미를 먹어버립니다 재수 흠 쇠미를 툴 쟤 퓌 재수 퓌 퓌 cht 싸움의 힘이 부족해! 싸움의 힘이 부족해! 싸움의 힘이 부족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 스트러스 쪽으로 가구요 자, 보이족을 통해서 수혜비를 통해서 보이족한테 전전 보고 하구요 즐거운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죽을때봐요 죽을때봐요 즐거운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잠시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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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은 잘 보내셨어요. 자, 부디니가 전쟁을 걸어왔는데 돈 주고 휴손이 되네?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가 돈을 받고 저 둘이 사이에 오틸리스는 망했다 그러고 갓을 뱁락이 왔습니다 뱁락의 하이힛 전 серьез 자, 보이족 정리했구요. 고맙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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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일반감기가 아닌거지. 의사들이 영상들이 일반감기랑 비슷하다고 하긴 하는데 같을 수가 없죠. 갔다 쓰면 그것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고겠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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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대 증원합니다. 턴 넘깁니다. 고맙습니다. 아스카우칼리스는 제가 칠겁니다. 자, 부이족은 아마 이 스트로스를 먹을거구요. 반란군이죠. 오스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알람보고 들어왔니? 자, 보이는 바로 휴전이 됩니다. 돈까지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알람 잘 떠요? 음. 아니 저향관이 그.. 얼마전부터 알람이 안온다 그래가지고. 오. 자, 아스카우칼리스로 복진하구요. 자 galax. 고맙습니다. 자.. 정님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합시다 해피 뉴 이어 합니다 자 걸족 망했구요 자 스카우트 퀄리스를 칠겁니다 얘들이 립톤하고 전쟁중이죠 내가 진짜 전쟁을 걷는데 500원을 줘야 돼? 아 그니까 그 양놈들이 그걸 축하하는지 축하지 않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구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구요 저는 쉬니까 야만족들의 관습이죠 그 안쉬는거는 자 턴 넘깁시다 아 아 어 죄송합니다 뭐하여서 까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작 제가 야만족으로 풀이하고 있는게 좀 역설적이네 뭐하나 까먹었어 이거를 요것나라 뽑아줘야되고 내가 이거 아까부터 계속 뽑아준다고 해놓고 까먹고 있었거든 계속 까먹어가지고 이 매니저 로드를 해서라도 해줬어요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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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초반이라가지고 초반이라서 보충률이 너무 안좋아 이렇게 하면 아마 보충하는데 한참 걸릴텐데 좀 걱정됩니다 슈베이 친구들아 마치 그 공작때문에 기근일거에요 고생좀 할걸 아나르테스 망했다 그러고 리프톤하고 부디니가 전쟁한다 그러구요 자 일단 다음 턴쯤을 기다리고 기아 갑시다 자 그 다음에 푸도로기스에서 장군단 뽑아주구요 이렇게 내부대 보충해줍니다 점성소리 기술이냐 이새끼들아 아이구 야만인새끼들 아무튼 점성수는 그냥 운빨이야 운빨 자 문수르기시피였죠 칩니다 네 그와중에 한부대가 터지네 자 이시티 망했구요 자 이시티 망했구요 자 이시티 망했구요 자 이시티 망했구요 저렇게 내부대 더 보충해주고 턴넘깁니다 수어 저렇게 하고는 턴넘기죠 내보대함 너무 빡빡할란가 재정이 자 루이기족의 역병 하나 보이고 재정이 너무 빡파야 돼 이익이 23밖에 안 들죠 저런 거는 좀 별로다 쟤들 투르로 가고 제 친구는 벨츠 쪽으로 해서 갈릭으로 갑니다 갈릭을 방어해 줄 거예요 얘들은 기근에서 벗어났네요 현재 이제 식량이 좀 많이 식량이래 재정 수입이 좀 많이 빡빡하구요 자 보디니가 먼저 선방을 쳐왔습니다 그러면 저야 좋죠 얘들 여하면 이게 걸리겠나 안 걸릴 것 같지 않나 쟤들 저렇게 회복을 해놔야될까 쟤들 저렇게 회복을 해놔야될까 자 친구는 프락치로 쓰죠 보디니가 바로 전쟁을 걸더니 바로 휘저하는 요청이었구요 정신병관 새끼들 트루에 소규모 부대가 있고 얘들 자전으로 바로 제압할 수 있구요 그리고 요 친구들도 갈릭으로 바로 진격합니다 여긴 한군데가 있네 얘들은 근데 좀 힘들겠는데 아니면 벨츠에 지금 투르 쪽은 제압되잖아요 제압되고 갈릭 쪽만 지금 저렇게 이제 열쇠 수적으로 열쇠잖아요 저걸 좀 뒤엎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용병 고용해서 어떻게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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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귀찮구요 제가 너무 귀찮고 벨츠 여기서 얘들 여기 매복을 해버립시다 매복을 해버리고 얘들은 원래대로 가고 턴 넘기죠 사르마티아의 반란 소식이 있고 자 트루 바로 치구요 속사라고 해야돼? 속사라고 해야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벨츠에 여기에 어 여기는 뭐라냐 요거 올려줍니다 요거 장군 주둔 거 참 좋은데 근데 이거 올리지마 자 여기 매복 할까? 어쩌지 내가 저거를 자전으로든 뭐든 잡을거라는 확신이 없어 반란 아이스테이 터진건데 이거 몬스레기오스에 아이좋이 터진건데 아이좋이 터진건데 흠 흠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자전 돌려서 그냥 먹었구요. 그래서 갈릭 털었고 올비아이는 카티아로이가 보이구요. 그 다음에 페톨라나마이는 바스타르네가 보입니다. 둘 다 저랑 친하게 쨍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요. 일단 턴 넘기고. 그 다음에 페토르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페토르네.